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깨나 무릎과 같은 관절에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중에서도 주로 50대에서 발병한다고 하여 50견이라 붙여진 어깨 질환이 최근 들어 40대와 60대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알려드립니다. 50대 김중일 씨는 넉 달 전 50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깨 결림과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20차례 주사를 맞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해 결국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기자는 2% 무릎병은 6.5% 늘었는데 어깨병은 19.2%나 증가해 지난해에만 250만 명이었습니다. 그중 50대에 특별한 이유 없이 노화로 생기는 50견이 가장 많았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 40대와 60대에서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40대는 이제 이두박 건념을 통한 2차적인 오십견이 많고 60대는 퇴행성 질환인 회전근계 파열과 연관된 오십견이 많기 때문에. 알통이라고 하는 이두박 근의 인대는 이렇게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알통 운동 무리하게 하면 바로 어깨병 됩니다. 또 평소 하지 않던 팔 동작을 무리하게 하면 어깨의 여러 인대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40, 50대 급증한 어깨병은 운동 열풍도 한 원인인데 근육 운동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바른 자세로 운동하면 예방할 수 있고 대부분 약물과 물리치료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에서 가장 흔한 회전근계 파열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깨 움직이는 범위가 좁아지거나 통증이 생기면 우선 충분히 쉬고 그래도 아프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